안녕하세요 저는 라필루스에서 보컬과 리더를 맡고 있는 샤나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색깔은 하늘색이지만 제 담당 색깔은 노란색이에요 옐로우 안녕하세요 저는 라필루스에서 어픈고가 집을 맡고 있는 유유입니다 저는 영어로 말하고 싶고, 집을 맡고 있는 집을 맡고 있는 랩을 맡고 있는 랩을 맡고 있는 랩을 맡고 있는 랩을 맡고 있는 핑크색을 가장 좋아하는 핑크토끼 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필루스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모양의 패시입니다 저의 메인 컬러는 레드이고요 앞으로 매력적인 모습 많이 봐야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필루스에서 댄스와 보컬을 맡고 있는 막내 하아입니다 제 취미는 영화복입니다 안녕 로드투맥스 많이 많이 투표해주세요 지금까지 라필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